반갑습니다. 박선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기출을 분석하는 백야, 기출문항 풀이죠.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소개입니다. 자꾸 소개하니까 좀 유명하긴 한데 선생님이 박선희고요. 서울대학교 지구과학 교육과 졸업했습니다. 메가스터디 온오프 열심히 강의하고 있고요. 현장 강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장 강의 궁금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공지사항에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 올해는 좀 많은 친구들이 찾아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반이 마감이 돼가지고 되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사진과 얼굴을 비교하면 얼굴은 참 많이 겸손해졌죠? 이건 6년 전 사진입니다. 내가 애들이 자꾸 물어봐가지고 넣어놨어. 6년 전 사진이야. 이 이상의 사진이 안 나와서 선생님이 지금 점점 이게 커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줄이고 찍으려고 하는데 잘 안 줄여지네요. 최선을 다 해볼게 이것도.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보시면 일단 수능 경향입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개념평 노트에서 또 말씀드렸는데 2023년도 대비 난이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쉬워졌고요. 그에 맞춰서 등급컷이 올라갔죠. 올라간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어느 때보다 기본 개념이 너무 중요한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되게 충실히 하시면 이 시험을 보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개념과 함께 기출 학습이 너무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출편 보시면서 개념을 보시고 기출편을 푸는 거는 물도 한몸이다. 무조건 한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한몸으로 얘네들을 갖다가 진행을 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이 1년 커리큘럼 표거든요. 이거는 뭐 따로 소개 영상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개념편을 보시고 기출편을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혹은 개념을 한 번 하셨어. N수생이야. 아니면 뭐 개념을 되게 잘해. 고3 학생인데 그러면 그냥 기출편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 기출편이 개념편하고 같이 세트이기 때문에 항상 같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 항상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되게 중요해 그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커리큘럼은 나머지 할 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지금 이 앞에 두 개는 다 끝내놨고 지린다 이제 기초 강좌인데 혹시 뭐 이걸 듣는데 기초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이걸 듣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지린다부터 들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강의 범위. 당연히 지구과학 1 전범위입니다. 모든 범위를 강의를 할 거고요. 수강 대상은 예비고3 N수생. 근데 내신을 준비하는 예비고2 학생들이나 고1 학생들 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문제가 다 거기서 거기라서 지구과학의 소스가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강의 구성이야. 우리 강의가 여기 보시면 개념편, 기출편 이렇게 나왔는데 개념편은 스튜디오 별도 강좌로 개강 완료를 할 거고요. 이거는 할 거고 아직 완료 안 됐습니다. 거짓말을 못해서 내가 지금 이 시점에. 그리고 이제 이거는 50분짜리 24강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560문항 풀이합니다. 전문항 다 풀이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강좌 특징 보시면은 2020. 이게 이제 뭐냐면 개정전이냐 개정후냐인데 개정후. 개정후 4개년치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전문항 해설강이 들어갈 거고. 선생님이 이제 논리력을 좀 전수해 드릴 겁니다. 주어진 조건으로 문항을 풀어내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내가 알고 있는 기본 개념과 문항에 주어진 조건이 여러분들 일치하고 그리고 그걸 찾아내고 그걸 끌어내서 문제를 푸는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까지 해야 여러분들 개념이 완성된 거거든. 기출문제풀이까지 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잡아드릴게요. 이 자세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신 지구과학 출제 경영 반영에서 정확하고 논리적인 문제풀이 해설을 전달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풀이의 태도나 이런 것까지 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건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이 강의를 찍을 때 이제 여기 보면은 교재 특징이랑 강좌 특징 다 나오는데 내가 560문항 수록을 했잖아. 근데 작년에 좀 찍어놓은 게 있어요. 선생님이 사실. 근데 요거에서 560문항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기는 좀 힘들어서 일부 내용은 작년 거를 갖다 쓸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선생님이 갑자기 홀쭉해졌다 뚱뚱해졌다 이랬도록 선생님 어디 편찮으세요 이러지 마시고 아픈 거 아닙니다. 이게 선생님이 좀 이렇게 뭐 요요현상이 나타났구나. 그 사이에 그래서 약간 인터버를 두고 찍는 것도 있는데 그것 다 감안해서 편집해서 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겠고 전 문항 풀컬러 그리고 당연히 친절하고 자세한 해설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공부법이 활용법인데 반드시 문제를 먼저 풀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야. 해설은 문제 먼저 풀고 들으셔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인덱스 기능 아시죠? 화면 옆에 인덱스가 나올 겁니다. 화면 옆에 이제 클릭해가지고 본인이 필요한 문제를 볼 수도 있거든. 그렇게 하셔도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 하셔도 되고 필요한 부분 골라서 들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전문항 수강, 풀림문항 수강 요거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관없다. 대신에 요거는 좀 지켰으면 좋겠어. 내가 문제를 맞췄어. 애들이 이제 나한테 와서 하는 얘기 중에 진짜 많은 얘기가 선생님 저 기출 세 번 풀었는데요. 두 번 풀어요. 막 이래. 근데 기출 문제랑 똑같은 평가원 문제가 나오잖아. 못 풀어. 그러니까 그게 똑같으면 인지를 못할 정도로 대충 풀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마침 문제도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강의를 들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실력이 올라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보기 막 처음 풀 때 애들 그거 하거든. 막 무적의 소거법 있거든. 기억이 아니니까 이건 아니야. 뭐 이러면서 문제 풀거든. 아니 뭐 나쁜 태도라고 할 수는 없어. 실전에서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기출 문제는 어쨌든 보기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문제 푸는 게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번 보시고 다시 보신다고 하시면 강의를 들으시고 애매하게 틀리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학습을 하시면서 진행을 같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마친 것도 다시 보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 여러분들. 개념 학습의 끝은 기출 문제 풀이다. 너무 중요하다.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 풀어야 개념을 다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야. 애들이 나한테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 개념 강의를 들었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당연히 안 풀리지. 왜? 연습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 수학 공식 알면 문제 다 풀어? 아니거든. 아니거든. 왜 그래? 연습을 안 하니까. 되게 쉽죠? 근데 왜 이렇게 지구과학은 무시해? 그래서 지구과학 그런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무시하면 안 돼. 그러니까 개념 학습의 끝은 기출 문제 풀입니다. 이게 돼야 나중에 여러분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좀 더 응용되고 어려운 문제들도 다 풀어낼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개념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야.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기출 편이 언제쯤 이 오리엔테이션을 들지 모르겠는데 수험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선생님이 1년 내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자신을 믿어라. 아직 늦지 않았다. 이 두 가지를 하거든. 1년 내내 들을 거야. 너희들. 왜? 이건 마인드셋을 갖다가 여러분들 만드는 훈련이거든. 근데 수능은 멘탈 게임이에요. 멘탈 터지면 여러분들 끝납니다. 이게 만약에 이걸 듣고 있는 N수생들이면 충분히 동감을 할 거야. 근데 스스로를 내가 믿지 않으면 누구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자신감하고 자존감하고 좀 다르잖아. 근데 나는 너희들이 자존감을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 내 스스로가 되게 소중한 사람이다. 난 스스로를 믿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같이 할 거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증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증명해야 나도 증명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는 공생관계야. 알겠지? 너희들이 너희들을 증명해야 나도 증명이 되는 거라고. 선생님 최선을 다할게요. 같이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본기가 필살기다. 우리가 개념 기출은 기본기입니다. 알겠죠? 이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넣으면 무조건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다. 알겠죠? 수능에서 한 7, 80%는 기출 요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기만 탄탄하면 7, 80% 먹고 들어가는 거다. 확실하게 합시다.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 함께 합시다. 끝까지 열심히 할게요. 선생님도. 알겠죠? 여러분도 마지막까지 포기만 안 하면 돼. 그럼 성공하는 거야. 알겠지? 중간에 힘든 일도 있고 되게 어려운 일도 있을 거야. 그건 알잖아. 원래 수험생활이 그래. 그런데, 그런데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끝!